가죠 야 이거 얘는 지금 정신도가 이렇게 된거는 그게 안되나봐요 아편으로도 안되고 야 문제는 식당인데 식당이 어딜까 내가 막 도망가가지고 잠깐만 왔다 여깄다 저기있다 제발 여기 오지마 저기있어요 저기 저기 갔나 어 갔죠 됐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보자 아 여기는 아까 어디에 왔던데 아 길이 갈피가 안잡히네 어 메뉴반 창고 여기는 창고 그럼 반대편이다 왠지 식당은 창고의 반대편이라는게 어 어 제가 이제 그런걸 어떻게 잘하냐면은 주방심리학을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주방심리학에서 창고 지저분한 창고와 주방은 같이 있을순 없다 뭐 이런거 공식이 있기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잘했죠 주방심리학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도 아니야 어 어 주방 어 이쪽이다 그렇지 어? 어? 여긴가? 어? 어 화살표가 이정표가 분명히 이쪽을 가리켰는데 어? 여긴 아까 처음 나왔던데 저 아 여기다 왠지 나올때가 됐는데 우웨아아 아니야 안나온다 그렇지 닫아 어 닫아 으흠 요거를 유리병으로 유리병 유리병에 산성이 안전하게 잘 당겨졌어요 이제 이 산성으로 내가 봤을때는 아까 그 자물쇠 철문 있잖아요 그걸 녹이는거 같애 음 네 자물쇠 철문 녹이는거 맞죠 간다 용감하게 가자 멘탈 회복됐고 어디지?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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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이 이헤이 여기 어디야 창고 왠지 여기 계단 창고 창고 옆이라구요? 어어 창고로 우선 가보세요 창고로 우선 가보세요 어딜까 나의 감은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어? 여기인가 보다 여기다 잠깐만 오오 됐어 열어 사느님이 통제를 저하시켰어 그러면은 망치치퍼 됐다 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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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쫌 어디야 어어어 깼어 깼어 캐어 허 허허허헣흐흐흐 저수저 입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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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물론 야 뭐라고 했나? 아 나 지금 너무 떨려갖고 더빙도 안 돼 더빙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미안해요 야 이건 못 올라갈 것 같죠? 아 이 문으로 가는건데 가기 싫다 어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구 움직이지 않아 아이 그 그러면은 이거 어어어 요요요요요요 레버 기어가 움직이지 않아 기름을 칠할 필요가 있어 알았어 기어 기름 혹시 랜턴 기름? 아니야 이거 랜턴 기름은 클릭하면은 그게 되니까 요 기어에 적합한 기름이 있나봐요 글쎄요 엔딩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나 지금 지금 싸기 직전이에요 소위 말해서 미치겠어요 어? 잠깐만 어? 어? 봐라 봐라 이거 봐라 어쭈 그리 어허 설마 야 어 없냐? 어 없는거 같죠 물귀신은 안전하게 통과하기엔 물이 너무 깊어 하수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물을 먼저 빼내야 된다고? 어 물을 먼저 빼야돼 물 사계절로 통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 그 대사를 못봤어 그 대사가 되게 핵심이어서 그 기억 아까 그 다른 인물들이 얘기한거 그거 다시 못보죠 보는 방법 없죠 그래서 물을 빼야돼 그거를 조작해야되는거 같은데 기름 요거 설마 사다리가 점프 사다리 어어 우선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흠흠 이거 안 움직이죠? 흠 움직이잖아 다른길 분명히 스읍 여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죠 저기도 있는데 여기 여기서 살짝만 알려주시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이 방에 뭔가 있습니까? 이 방에 뭔가 있나? 꽃잎들이 여기 떨어져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셨죠 아 저기 한번 살펴볼게요 어? 기름배 기름을 운반 가능한 아 이게 기름이구나 용기가 필요해 유리병 아 이게 기름이었어 좋아 주웠다! 기름이 들어간 유리병 그러면은 요거 레버를 내릴 수 있겠죠 됐어 됐어 좀 더 내려 손상된 파이프가 사다리를 방해하고 있어 충격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충격이라 어디 이거 이건가? 호르차 그런 방법은 없어 알았어 음..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역시 답은 짱돌이지 요걸로 요걸로 어디 헉! 어? 음.. 다시 한번 방금과는 좀 약했나봐요 어우 네모난 짱돌 말고 이렇게 자연적인 동그란 짱돌이 이게 최고지 헉! 어어어 야 야 야 음... 이상하다 어 핸드드립 그런 방법은 없어 어 음.. 아 아 아 왠지 돌을 들고 올라 올라가서 여기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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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여기서 망치? 설마? 아이. 음. 충격으로 끊을 수 있다. 충격.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설마 이게 사다리를. 아닌데. 이게 정면에서 혹시 때려야 되는 건가? 이거. 어. 이거 알려주시겠어요? 어. 이거. 아. 잠깐만. 설마? 아니야. 이거 너무 커. 음.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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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를 올린 다음에. 아래로. 어. 한 번 더. 다시 한 번. 오케이. 아. 에이. 너무.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해놨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 물을 빼는 것 같죠? 이번엔 여기로 가갖고. 물 빼는 것 같죠? 요. 아래쪽. 지하. 동쪽 다리를. 동쪽 다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계를 고쳐야겠어. 아. 잠깐만. 아. 지금 이 레버를 내리니까. 저렇게. 어. 위에 연결된. 다리가 내려오죠? 우선. 제어실로. 제어실로 들어가자. 응. 오. 따뜻하다. 포근한 곳이야. 여기는 잘 돌아가는 제어실로 같죠? 걸렸어.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아. 여기에 혹시 뭐라고 써있나? 동쪽 제어실라고? 표지판. 표진말 같은 건 없죠? 여기 한 번 살펴봅시다. 뭐가 있는지? 여기. 파이어 인더홀? 파이어 인더홀? 으흠. 어어. 추워다. 틴더박스.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계세요? 계세요? 아무 다. 안 계시죠? 어어. 봐봐요. 저 반대편은 작동을 하잖아. 여기는 작동을 안해. 문 닫고. 파이어 인더홀? 으잇. 아휴. 이거. 내가 마우스로 다 돌리는 거예요. 아휴. 어이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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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마. 레버만 돌릴 거야. 아휴.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마. 바람소리 나지마. 하지마. 됐어. 됐고. 분명 이거 돌리고 나서는 뭐 레버같은거 내리는거 있을걸. 헉. 암넷이야.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고. 공포기 3년이면은 대충 예상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기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네요. 아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된거야. 여기 기계가 작동을 안해도 이 무게추가 내려간걸 보니까 다리는 이미 내려간거 같아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리. 그리고 이쪽에 레버 하나. 문이야? 문이네. 잠깐만. 의자를 여기다가 나왔고. 빨리 지나가야겠다. 아 이거 올거 같은데. 이 레버 돌려가고 빨리 탈출해야 될거 같은데. 게임 분명히 보니까 이 빌어먹을게임. 아무도 안계시죠? 갑니다. 아무것도 안할거에요. 알렉산더라는 늙은이만 요리해주고. 이거 갈겁니다. 잠깐만. 1799년 1월 13일. 내가 이 기계에 드린 정성과 노력은 그 어떤것보다도 대단했다. 내가 처음 이 디자인을 가져와 설계를 하면서 몇백년이 흘렀는지는 불분명하다. 몇백년이 흘렀는지 불분명하네. 이 기계 제작자인가봐. 흠흠. 기계 자체가 장치보다 더 크게 지어졌다. 스팀이 전류를 대신해서 알맞은 파이프로 들어가 압력을 가해서 움직인다. 원래의 발명가들은 나의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그들이 만원경을 들고 다양한 부품 조각을 전부 고치려고 하는 반면 나는 어서 기본을 초래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워를 건설하기 위해 다섯명의 청년을 밀어붙인다. 여행자의 어 로켓? 에서 발견한 그 힘에 반이라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하면 말이다. 잠깐만. 스읍. 음. 스팀이 전류를 대신해서 알맞은 파이프로 들어간대요. 음. 부품 조각들을 고치려나 하는 반면 나는 어서 기본을 초래한 금속으로 로켓? 이게 뭐 파이프로 들어가야 되나봐. 스팀이. 걸렸어. 이것도 걸렸어. 이것도 걸렸다구. 다 걸렸어. 오. 이런데 기름. 아이 근데. 그 게임. 주웠다 기름. 당신 말이야. 나 말이야. 아이. 그래. 그래. 좀 친절하게. 그거 해줄 수 없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면은. 그게 비호감이라고. 여친구보다 안 생길걸? 뭔소리 하는거야. 아이. 그냥. 좀 불편해갖구. 아이. 게임이란. 진행하라고. 알았어. 다음엔 상냥하게 부탁해. 한급하소. 시청자들이 추천을 눌러주면은. 상냥하게 나갈 수도 있어. 알았어. 어? 어. 내려가죠. 이거. 그러면 이거. 어. 어. 내려가죠. 요구. 올라오죠. 알았어. 알았어. 내려갖구. 요구다. 어이. 아유. 어. 뭐야. 어. 얼떨결에. 됐네. 아우. 내렸다가 올리고 막 이런건가봐. 뭐야. 뭐지. 이거. 주웠다. 목재. 맑지. 다음 통로가 여긴데 왠지 우웩 아니야 기분 탓이었어 계세요? 계시죠? 안계시죠? 계시조래 계시면 큰일나죠 이런데 기름이 숨어져있을수도 있습니까 어? 이게 뭐야 어 여기도 뭔가 꼽는건가 그런건가 뭔가 어디 요건가 사용할수없어 어 그러면 뭐지 여기 여기 지금 뭔가 꼽는거죠 꼽는겁니까? 맞죠 그것만 알려줄수있나요 여기 뭐 꼽는건가요? 음 그러면은 아이템들을 구해와야된다는건데 이 전 방들에서 내가 놓쳤나 뭔가 꼽을만한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설마 이건가 우선 요거 눈여겨보고 다른건 없죠 아까 지하실 막 서탄난루가 하던데 있잖아요 거기도 나는 그게 경기 바퀴지 나는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이런거 있으 요거일수도 있어 요거 한번 갖고 가볼껴요 빨리 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전방에서 저런 파이브가 몇개 보였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아 어딨더라 것봐 공포게임 3년이면은 지금 팬티를 몇개를 갈아입는데 야, 공포게임 3년이면은 몇개를 갈아입어야 돼 잘 때려 맞추는게 아니라 이게 야생의 감이에요 진한 수컷들의 뭔가 본능이랄까 여성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잠깐만 이쪽 방에는 없죠 도그사운드 왠지 이게 있더라 그쵸 이게 봐봐 왜있어 이런데 얘부터 통과시키자 그렇지 파이프가 어 여기도 야 아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그 제가 저번에 말했죠? 부두쏙네 집에 삼겹살 집어던지기 놀이 자, 자세 잡았습니다. 여기 선에 선에 딱 맞춰서 서갖고 부두쏙선수 호르차! 요, 요거에요 아, 잠깐만 어? 아, 하나 모자르네? 아, 하나가 더 있네? 설마 하나는 요런데? 우선 가져온 것보다 요거는 여기죠? 하나가 없어 이상하디 설마 요런데? 이런데를 조금 더 둘러보죠 이런데를 조금 더 둘러보죠 음 음... 여긴 깨끗하죠 여긴 깔끔해 안보이죠? 뭐 없죠? 음... 그 게임이 뭐냐면요 돈 많은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삼겹살을 몇 끈을 끊어 오시는거야 그런 다음에 저희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보두쏙네 집에 삼겹살을 집어던지기 정확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죠 그래서 소시장에 농구 좀 하셔도 그리고 그리고 농구 안하셔도 돼요 우선 집안에만 들어가면 그니까 아주 그 게임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곧 있으면은 이게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되게 스릴 넘쳐요 저는 행복하고요 삼겹살 부두쏙네 집에 삼겹살 집어던지기 게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마지막 강이죠 아까 전... 내가 하나를 놓치고 왔나보네 1등하면 상품이 같이 구워 먹는거에요 그... 던진 내가 직접 던진 삼겹살의 맛이 어떤지 보고 400자 이상 서술해갖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 이제 심사숙고해갖고 심사를 거쳐갖고 어... 야... 이게... 어? 400자도 넘었고 좀 이... 고기 음식을 먹는 저는 감상평으로 이 참 좋네 하고 이렇게 채택되신 분들께 제가 제가 있던 지금 세탁하려고 내가 며칠 안갈아입었더라구 한 3일동안 안갈아입은 속옷이 있는데 지금 세탁 안해놓고 있거든요 그거 욕심나죠 어... 그거 이제 세탁 안한 상태로 예쁘게 포장해갖고 집으로 배송해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2등 상품이 몇시인가 몇시는 뭘 먹고 끙가루를 쌓길래 이 색깔이 이런식인가 뭐 요런거 알수있기 좋은 하하 암네시아입니다 암네시아 파이프 하나가 없죠 내 예상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요런데 지금 끼어져있다 요런데 끼어져있어 지금 어? 이거 분명히 요런데 어디 끼어져있다 내가 잡았는데 내가 캐치해낼거야 왔나 왔나? 요런데 어디 지금 끼어져있죠 아니면 그냥 숨겨져있나 아예 참고로 몇시는 강아지죠 이상하다 어... 분명히 요런데 어디 끼어져있었던데 이 쇠사슬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음... 하고 사... 아 설마 어 파이프 3개가 끝이에요? 어 구멍이 2개가 더 있던데 아 지금 저기 끝이... 맞아요? 요거 내려볼까? 어 안내려와 저거 음... 이상하다 뭔가 지금 어설프 아 맞아요 맞아요 나도 좀 그래 찝찝해 지금 제어실에서 뭔가를 안했어 야 그래도 딱 좋네요 스포... 는 아닌데 딱 알려주시는거 걸렸다는게 뭘까? 이 쇠사슬일까?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고 이거 맨 끝방으로 다시 가보자 어 기름 다 됐다 어 기름 다 됐다 뭐지? 어 저거 올라가죠 야야야야야 아 이걸 또 해야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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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감아 감어 감어 망고를 유혹하듯 감어 감 어 오케이 그... 암네시아는 뭔가 완료하면은 하... 이러죠 음... 아 기류가 안정되었다 뭐 이런식으로 아 그런 문구를 봐야한다 오케이 어 고마워요 좋았어 여기서 뭐가 장치가 또 있을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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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